안녕하세요. 내 입장만TV 노윤형입니다. 오늘 부처 본미동에 위치한 신축아파트 현장에 나왔습니다. 요파특명은 전세대 3천만원 특가 할인 주장 중이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집안 방태기에 환하실 주부의 기조로 포백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파특명은 지금 대물특가 할인으로 사목 중반대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 뒤쪽으로 보시면 주택가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노입구백이 달아났을 때 아 뷰가 좀 별로네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쪽 앞에 주택가들이 다 없어지고요. 대공동 전공사업이 훨씬 시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뷰는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직 한번 보고 가시죠. 출발! 현관 전실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굉장히 큰 중문이고요. 화이트톤의 프레임에 흑색경으로 된 삼연동 슬라이딩 노어예요. 사이즈 진짜 굉장히 커요. 중문을 열면은 이제 안에 있는 현관 내부 구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현관 입구 굉장히 넓어서 신발 많으신 우리 고객님들한테는 좋게 작용할 것 같아요. 대형 사이즈의 키크린 신발장 하나, 둘, 세 개 시공된 거 보실 수 있고요. 바닥은 띄움 시공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보관하시면 용이할 것 같아요. 오른쪽에는 일갈 수동 스위치 시공된 거 볼 수 있고요. 자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전체적인 거실과 주방 내부 모습이에요. 거실과 주방 대면형으로 되어 있고요. 정면에 거실 창은 크고 넓게 빼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요. 물론 체감과 뷰도 좋고요. 왼쪽 쇼파 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트월로 포인트 주고 보실 수 있고요.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시공됐고요. 아트월, 타일, 고급스런 타일 시공된 거 볼 수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5층 높이에 있는데요. 이 앞에 있는 주택가들이 앞으로 없어지고요. 대단지 공원이 조성될 계획이에요. 그래서 향후 집값 상승이랑 앞으로의 뷰가 굉장히 좋아질 걸 예상하고요. 그 점 감안해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가끔은 화이트톤의 주방이고요. 이동식 식탁 아일랜드 볼 수 있고요. 지금 공사가 아직 다 안 끝난 점 미흡한 거는 양해를 좀 구할게요. 우리 고객님들. 이쪽에 이동식 식탁에 앞으로 인덕션 설치될 거고요. 하이브리드 3구형 가스렌지. 그리고 크고 넓은 싱크볼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 바닥 같은 경우에는 식기세척기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보이는 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 점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이쪽에는 이제 대형 사이즈 냉장고 한 대 들어갈 공간 충분하고요.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방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슬라이딩 도어를 열게 되면은 이쪽에 공간 하나가 더 있어요. 이쪽 공간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방 같은 거 짜셔서 개인적인 수납 공간으로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방 내부 모습이고요. 왼쪽에 크고 넓게 창 하나 빼신 거 볼 수 있고요. 독특한 형태의 채광창도 있어요. 위에 상부에는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북박이장을 이미 설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북박이장 따로 설치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고객님 바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쪽 편에는 화장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쪽 안방 화장실이에요. 안방 화장실 사이즈 크고 넓게 잘 나왔고요. 세면대, 변기, 샤워부스 설치되어 있어서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충분하고요. 거울로 된 수납장 크고 넓게 잘 빠졌고요. 젠다이 시공되어 있어서 자주 쓰시는 목욕민분들 물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빵 들어가 볼게요. 이쪽 두 번째 빵이에요. 통베란다가 있는 두 번째 빵이고요. 사이즈 크고 넓게 잘 나왔어요. 자녀방을 쓰셔도 되고요. 개인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 같은 게 두 번째, 세 번째 빵이 통베란다가 같이 이어져 있어요. 베란다 사이즈 크고 넓게 잘 나왔고요. 이쪽 공간도 수납공간 넉넉하게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옆에는 또 다른 똑같은 사이즈의 방 하나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된 실크 벽지 시공된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곳은 메인 욕실이에요. 메인 욕실에 해바라기 샤워 시공된 거 볼 수 있고요. 샤워부스 따로 설치되어 있어요. 금색 프레임에 거울로 된 수답장 보이시고요. 마찬가지로 세명기 변기에 시공되어 있습니다. 젠단이 시공되어 있어서 마찬가지로 자주 쓰시는 목욕용품들, 세안 도구들 간단히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미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지금 보여드렸고요. 앞으로 대단지 공원이 조성돼서 미래가치가 더 높아질 거고요. 전세대 3천만 원 할인 분양 중입니다. 지금 보시는 세대는 3억 5천리원. 자, 오늘 보신 집은 좀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셨어요? 3억 중반대에 지금 만나고 오실 수 있고요. 자녀 한 세대만 뼈 터진 분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우측 서명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